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 이름을 바꾸기 전까지 포함하면 4년째인데요. 사실 2년 이전 행사들은 소비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지만 이번엔 80% 할인까지 내걸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대해 보신 분들 있으셨을 텐데요.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이전과 다를 게 없다는 비판이 다시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승재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재 기자, 전에 코리아 세일 페스타 리포트를 했었는데 그때 좋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 기획이 있는데 지금 2주 만에 비판 기사를 들고 오셨어요. 이유가 뭔가요? 네, 우선 저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번에 라이브 방송을 보시던 시청자분도 코리아 세일 페스타에 대해서 별로 호의적이지 않은 반응을 보이셨는데요. 후속 기사 요청도 받았었기 때문에 저도 지난 주말에 다녀와 봤고요. 실제 소비자들의 반응도 알아봤는데 역시나 했습니다. 코리아 세일 페스타, 줄여서 코세페는 올해도 소비자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네, 아쉬워하는 소비자들이 많았군요. 어떤 점이 기대를 못 미쳤나요? 일단 소비 대축제라는 말을 내걸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할인율일 텐데요. 막상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려고 해도 생각보다 할인율이 저조해서 선뜻 물건의 손이 가지 않습니다. 심지어 온라인 최저가나 해외 직구보다 훨씬 비싸다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공식 홈페이지에서 할인율 60%라고 내걸고 있는 박서준 롱다운 패딩의 경우 19만 9,900원이라고 나와있지만 온라인 마켓에서 찾아보면 19만 5천원에 살 수 있습니다. 또 14kg의 삼성건조기 그랑대는요. 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160만원대에 팔고 있다는 기사가 있었는데요. 인터넷에서는 최저가 120만원, 아무리 비싸게 사도 130만원대에 살 수 있었습니다. 대대적으로 홍보한 80%의 할인 제품은 찾아볼 수도 없었고요. 네, 이 코세페 이름이 무색한데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건가요? 네, 일단 코세페에서 주장하고 있는 할인율은요. 대부분 정가를 기반으로 한 거기 때문에 거품이 좀 많이 끼어 있습니다. 애초부터 온라인 쇼핑몰이나 소셜커머스에서는 상당한 수준의 할인율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또 크게 체감이 안되고요. 결국 이번 행사에서 살 건 없고요. 아이돌 공연밖에 없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었습니다. 네, 왜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처럼 이렇게 엄청난 할인율이 나올 수 없는 건가요? 일단 블랙프라이데이가 가능한 원리부터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미국은 땅이 워낙 넓기 때문에 창고형 매장에 1년 채의 상품을 모두 쟁여놓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 미처 소진하지 못한 물량을 다 비워내야만 내년에 들어올 신상품을 다시 채워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재고 처리 개념으로 이제 80에서 90%의 대규모 할인폭을 적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일단 배송 체계가 워낙 잘 돼 있고요. 또 영토도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재고가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대규모의 할인을 적용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오히려 소비자들과 우리나라 기업들이 11월에 주목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11월에는 중국에서 광군제, 그리고 미국에서는 진짜 블랙프라이데이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 시기에 해외 직구를 노리는 게 훨씬 저렴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다음 달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국내 유통업체들 역시 해외 직구를 노리는 소비자들의 눈을 돌리기 위해서 대규모 할인에 나서고요. 그래서 업계에서는 차라리 시기를 11월로 늦추면 실효성이 더 높아질 거란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소비자들도 매번 보여주기식에 그치는 행사 아닌 행사에 지쳐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비자들과 업계의 목소리에 더 귀기울이고 연구에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안이 나오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승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